오늘도 영찬, 영찬 수할 가르치는 강영찬입니다. 돌아온 강영찬의 제잘제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기출 강의도 촬영을 하고, N제 교재도 작업하고, 또 N제 촬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기출 강의를 엄청 빨리 찍을 수 있지 않은데,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래서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나지 않아서 이제야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제 기출 강의도 거의 제가 마무리됐거든요. 이제 수원, 수투, 미적은 아예 마무리됐고, 확통 같은 경우도 스텝 1까지는 아예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자주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몇월이에요? 5월이죠? 우리 사실은 4월이라는 이 달은요, 되게 힘든 날입니다. 우리 현역 친구들은 첫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공부하고 이러느라 쉽지 않습니다. 중간고사, 나 내신 안 할 거야, 정식 파이터야, 이런 친구들도 사실은 그 기간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막 이러다가 후루룩 지나가는 게 4월입니다. 마찬가지로 N수생 친구들도 4월은 되게 뭔가 힘들어요. 1, 2, 3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이제 4월 되니까 잠깐 이렇게 막 힘들 때가 됩니다. 더군다나 밖에 보면은 또 날씨가 얼마나 좋아, 막 이제 꽃은 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콘텐츠 친구들이랑 이제 한 번 했었는데, 현강 현장에서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이제 N수생인데 막 공부하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커플들이 걸어간대. 걔네들 보면은 막 화가 난대요. 그냥 그런 게 이제 4월의 이제 힘든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4월은 그치만 다 이제 지났고요. 뭐가 왔다? 5월이었습니다. 5월 무슨 달이죠? 6모 전 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 그런 4월은 잊으시고 공부를 이제 정말 악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바로 그 달이 왔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언제 가장 이렇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바로 여기 써있죠. 대학원생일 때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딱 보니까 우리 제잘제잘 콘텐츠도 딱 대학원생 얘기를 할 타이밍이더라고요. 제가 저의 이제 그 인생에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학원생 기간이 거의 제가 6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아직 제 나이가 이제 거기에 밝혀져 있긴 하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기간 동안 대체 뭐 했는지 좀 이렇게 좀 돌아봤어요. 인생을.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맨날 똑같은 걸 했더라고요. 맨날 그냥 뭐다? 앉아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한다? 밥 먹는다. 공부를 한다. 대신에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학회를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다양한 나라들을 학회로 이제 막 정말 여행으로 잘 안 가는 나라들까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6년 동안 반복해서 사실은 막 엄청 재밌는 얘기가 있거나 아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와중에 쭉쭉 짜내가지고 좀 이렇게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모두 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이제 항상 친구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수학과 대학원은 대체 뭘 하는 곳이냐? 대학원 중에서도 특히나 수학과 대학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대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어떻게 보면 회사랑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막 이제 네이버 웹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막 대학원생 일기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진짜 그냥 회사처럼 좀 굴러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우리 수학과 대학원은 완벽하게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도제식 학습이에요. 약간 뭔가 이제 장인한테 배우는 느낌이야. 그래서 무슨 막 숙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연구하고 싶은 거 한 다음에 이제 뭐 한 1, 2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conversation,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같은 분야 연구하는 친구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또 보다 대화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매일 그거밖에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막 누가 압박하고 이런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한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당시 그 6년 동안은 저한테 누가 언제까지 뭐 하러 압박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는 그 자유가 있었던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사실은 저희 학습몬이 아니라 제가 같이 공부했던 다른 친구들 이렇게 들어봐도 대부분의 수학과 대학원생은 매우 큰 인생에 자유가 있다. 보신대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되게 행복한 시간이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엄청 행복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그 상황에 언제든 할 수 있는 건 이때밖에 없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어떤 오디오북을 딱 들었는데 그 오디오북에서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책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가장 큰 이제 좋은 점은 네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게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생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이제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게 수학과 대학원의 특징이고요. 대신에 뭐냐? 그 자유가 6년 동안의 자유가 있겠죠?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약간 너희들 공부하는 거랑 비슷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마지막에 뭐냐? 아 수능이라는 이 시험을 통해서 너희의 그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돌아오죠. 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그치만 몇 년? 6년 동안의 거래갖고 책임을 지는 게 아 저의 이제 인생이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이제 또 친구들이 이런 것도 맨날 물어봐요. 아니 대체 수학과 대학원에서는 뭘 하는 거냐고. 제가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대학교에서 배웠던 수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럴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생까지는요. 그 수학이란 걸 공부하는 게 그냥 내용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지식이죠. 그걸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은 대학원생 때 수학은 사실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수학이라는 그 학문 그리고 그거 중에 막 세부 분야가 있겠죠. 그 학문 내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를 내가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의 구조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수학과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해야 된다는 게 되게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어렵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대학생 때까지 막 수학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대학원 와서 이제 어 이런 거였어 하고 포기한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대학생 때까지 막 수학 잘 못한 것 같아 해서 내가 자신이 없었는데 대학원 와서 갑자기 잘하는 경우도 많고 세상에 되게 다양한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제가 뭘 공부했냐라고 한다면 이게 세 개 설명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수학과는요 바로 옆 강의실에 있는 그러니까 옆 연구실에 있는 교수님들끼리도요 옆에 교수님이 뭐 하시는지 모릅니다. 서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간혹가다 이제 막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지나가던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너는 제대로 공부한 거야 이런 말 하시는데요. 수학과한테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나가던 교수님한테도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하려고 하면 화내세요.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돼요. 서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막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부한 대상은 3, 4차원의 어떤 물체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3차원 물체는 간단하죠. 이제 지우개 저 있습니다. 둘이 똑같은 애일지 다른 애일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딱 보이면요. 다르죠. 다르잖아. 내가 그냥 같을 리가 없잖아요. 큰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막 수학적으로 3, 4차원의 물체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A라는 방법으로도 어떤 첫 번째 얘기를 만들어내고요. B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물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 둘을요. 내가 같은지 다른지 비교를 막 해야 돼. 같은 거니? 아니면 다른 거지? 이걸 뭐 이제 궁금증을 이제 갖는 겁니다. 왜 같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원래 수학이란 건 그냥 궁금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는 뭐 응용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야. 쟤네들을 분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상적으로 맨날 하던 것과 똑같은 걸 합니다. 우리 요새 그 인간들을 구분하려고 뭐 하죠?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잖아. MBTI 하죠? MBTI? 너 MBTI 뭐니? 하면서 이제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건 똑같습니다. 3, 4차원 물체들에 대한 MBTI를 우리가 뭐냐 만듭니다. 이름은 좀 달라요. MBTI 아니고요. 멋진 이름으로 괜히 한번 유식한 척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플로어 호몰로지라고 합니다. 플로어라는 분이 만든 호몰로지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 앞에 막 이름도 막 붙어요. 어떤 경우는 라그랑지안 플로어 호몰로지 히가드 플로어 호몰로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플로어 호몰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어려운 거 아니야? 아 3, 4차원 물체용 MBTI다. 그래서 너 MBTI가 뭐니? 화면 막 얘가 뭐야? 얘는 뭐야? 합니다. MBTI가 달라? 그러면 다른 거다. MBTI 같아? 그렇다고 같은 건 아니죠. 우리 같은 MBTI라고 해서 너 인프피야? 나 인프피야? 우린 같은 사람?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정신 나은 거죠. 그거는 그치만 다르면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아 우리 MBTI 갖고 사람을 분류듯이 플로어 호몰로지로 사람을 사람이 아니죠. 3, 4차원 물체를 분류하는 거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대로 뭐다? MBTI로는 부족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플로어 호몰로지에 막 이제 구조를 막 더합니다. 얘를 막 이제 곱하기 100 정도를 해. 그러니까 100번 복잡한 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다양한 친구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미래에도 똑같겠죠. MBTI 16개 아 부족해. 난 더 만들 거야. 해서 뭐 이제 나중에는 막 256개짜리 MBTI 심화 버전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 아 근데 그럼 너무 재미가 없겠네요. 256개면 겹치는 맛이 없잖아. 어쨌든 그렇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했고요. 그럼 대체도 이런 거 공부하겠죠. 아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선생님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겁니까? 대체 수학과 대학원생 뭐 수학과에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생각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지금도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참 웃긴 일인데 어 딱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제 대학원생 6년이라고 했잖아요. 첫 1년 동안은 그냥 이제 공부만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내용들 막 논문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그러다가 이제 그 1년 지나고 나면은 뭔가 나의 특정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그렇게 이제 2에서 3년 동안 뭔가 이제 불태우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시기가 있어요. 당시에 그래도 제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 했는지 이제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뭐 이제 한국 내에서 뭐 청함과학 펠로우라고 뭐 이제 매년 한 명씩에서 두 명씩 수학과생들에게 다른 과목도 포함해서 주는 건데 수학과생들한테 주는 이런 장학금이 있는데 그런 것도 봤고 되게 열심히 잘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저의 이제 인생 그리고 그때의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딱 앉아있나 서있나 저의 이제 얼굴입니다. 얼굴 동그랗죠? 이렇게 뇌를 딱 보면요. 이 뇌 전체에 사실은 거의 수학밖에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도 수학생각 일어나서도 수학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아까 공부한 거 뭐였지? 이런 생각 집에 가서 씻으면서도 아까 공부한 거 뭐였지? 이런 생각을 진짜 네네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 가끔 이러더라고요. 댓글에 선생님은 왜 모든 얘기에 항상 여자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런 경우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란 건요. 사랑이 중요한 거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요. 어쨌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사실 제가 2, 3년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처음부터 좀 열받았겠죠. 이게 티가 나잖아요. 사람이 이러고 돌아다니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분명히 하고 있어. 샬라샬라 샬라샬라 말을 하는데 어머 얘가 분명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분명히 초반부터 많이 그랬을 거야. 그치만 아 당시 여자친구가 착했기 때문에 열심히 참았던 것 같아요. 막 이제 6, 10년 동안 참은 거죠. 보자. 너 수학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 해봐 끝까지 한번 가봐 약간 이런 거였겠죠. 근데 이제 그게 1년이면 그칠 줄 알았는데 왠걸 2년 3년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분노 게이지가 쌓였겠죠. 아 참을만한데 어 어 뭐지 열받는데 하면서 이게 쌓였겠죠. 그래서 뭐냐 어느 날 폭발을 했습니다. 벙하고 폭발해서 저한테 그날 일했어요. 제가 또 이러고 있었겠죠. 이렇게 한쪽 이렇게 혼이 나간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강해찬 너 말이야 수학이야 나야 이런 딱 말을 수학이야 나야 영화 제자도 아니고 수학이니 나니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당시에 당연히 뭐야 이거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대답하지 마시고요. 우선 잠깐 고민하시고 무조건 나야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당시에 이런 상태였으니까 나야라고 하지를 않았겠죠. 이게 인생이 참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나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죄밖에 없는데 뭐냐 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막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으 하고 빽 이렇게 했죠. 어 아닌데 그냥 공부하고 그냥 다 좋은 건데 이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정말 이제 대판 싸움을 나는 거고요. 제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그때 대판 싸우고 이제 또 이렇게 잠시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었다. 이렇게 좋은데 안녕 하면서 이제 슬픈 일이네요. 이런 이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이제 분야에 대표적인 이제 기본이라 할까요? 이제 기본 심화 논문이 이렇게 몇 개 있거든요. 엄청 두꺼워. 우리 분야가 두껍기로 유명합니다. 200페이지 짜리 논문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어벤져스도 아니고 어벤져스 1, 2, 3처럼 1, 2, 3편이 쭉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공부한 이 내용이 우리 이제 학교에 그러니까 이것만 전공하시는 분들은 없어가지고 막 물어볼 사람도 거의 없고 제가 그냥 혼자 진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냥 혼자 막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학회도 보내주시고 이랬지만 어쨌든 막 열심히 했어. 당연히 뭐냐. 처음 읽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상상하는 말이지만 수학은 글로 배우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강의로 들어야 돼요. 어쨌든 막 해서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에도 이해 안 가. 세 번에도 이해 안 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계속 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서 뭐야. 계속 열 번, 스무 번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점점점 조금씩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점점 할 수가 뭐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암기가 돼. 암기가 되니까 조금씩 그 내용들이 뭐였는지 그 구조들이 이렇게 짜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정말 지겹도록 했어요. 이 세 개 짜리 있죠. 이거 갖고만 제가 이제 거의 6개월 내내 이것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 내내 계속 공부하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이 구조들을 공부했던 기억들이 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말이 수학이 기본적으로 원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엄청 잘했으니까 저한테 이 논문들이 주는 그 압박감이랑 아마 여러분들 수학을 자기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뭐 엔제도 그렇고요. 뭐 실전 개념서도 그렇고요. 그 수능 관련된 내용들이 그 주는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도 사실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이걸 할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계속하면 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물어볼 사람이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Q&A로 또 물어보고요. 뭐 수업 다른 거 듣고 있으면 수업할 때 또 물어보면 돼요. 계속 물어보면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 제가 그 마음으로 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좀 온 힘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가 항상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기간들을 생각해보면은 뭐랄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후회 없이 공부를 했다. 정말로 후회가 없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지금 수학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순간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그만둬도 후회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을 때 당시에 정말 0.0001초의 고민도 없이 아, 후회가 되진 절대로 안아.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왜냐. 제가 이제 정말로 2, 3년 동안 이렇게 뭐랄까요. 금수 같은 존재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이 수능 공부를 할 때 뭐랄까. 좀 이렇게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수시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우리 막 서울 가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들을 이제 좀 하진 않았거든요. 좀 다른 느낌의 경험이었죠. 저도 되게 열심히 했지만 좀 다른 느낌이잖아. 근데 이 경험을 제가 이제 요 이제 뭐랄까요. 스물 한 세 살부터 스물 여덟 살 때까지 6년에 걸쳐서 아, 진짜 오래됐다. 6년짜리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이제 압축적으로 뭐야. 1년 동안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제가 이 인생에 뭔가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때의 경험이 뭐랄까. 제 인생의 그 이후에 뭔가 삶의 영향을 이제 뭐가 주고 그 삶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이 수능을 딱 이제 내가 11월에 뭐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모두가 잘 보면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내가 후회 없이 정말 내가 아, 이 정도면 내가 진짜 내 온몸을 불태웠어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이제 남은 한 6개월 정도만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쌓아 나가는 게 바로 인생이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부탁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 처음에 강의 시작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겁니다. 아니 대체 선생님 왜 강의를 시작하고 왜 강사를 시작한 거냐고 이제 그거를 원장님들도 물어보시고요. 우리 실장님들도 이제 학원 가면 실장님들 막 계시잖아요. 또 물어보시고 학생들도 물어보고 처음에 제가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이거 맨날 대답해 주느라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 이유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수학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학자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수학자는 저한테는 최소한 이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는 말이 내가 직업으로서 수학자를 하고 싶어 선택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었고 저한테 수학자는 뭐랄까요?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었어요. The way of life 갑자기 영어를 왜 쓰는 걸까요? 그치만 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삶의 방식이 사실은 좋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 삶의 방식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두 가지 레퍼런스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정말 잘하셔서 표현이 이상하네요? 잘하셔서 필지메달을 받으신 이제 허준희 교수님 계시거든요. 허준희 교수님의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글들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저희 서울대 수학과에 계셨던 분인데 교수님이신데 김찬인 교수님이라고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또 이제 막 기고를 종종 하십니다. 신문 같은 데 그래서 구글에 찾으시면 이분들이 쓰신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자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런 거 있죠? 이 인생을 2, 3년이 아니라 20년, 20년, 3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하는 게 뭐냐 수학자의 삶의 사실은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순간 어느 순간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과연 이런 인생을 3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좋아서 이 길로 딱 들어서긴 했는데 3년까지는 좋았어요. 완전 좋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와 이거를 남은 인생 내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성격이랑 완전히 맞진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렇게 그래도 조금 더 업된 사람이거든요. 업된 사람인데 이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들은 그런 업된 거를 억누르고 사세요. 가장 이제 와 이게 만화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게 있었냐? 이 허준희 선생님께서는요. 점심 메뉴가 매일 동일하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거 고민하는데 쓸 에너지 없어서 그런 거 낭비하면 안 돼.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샌드위치 드신대요. 사실 제가 생각한 그 삶의 방식도 그거긴 합니다. 근데 3년은 괜찮았는데 30년을 하니까 그건 조금 안 되겠는 거야. 아 안 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수학자는 안 되겠다. 직업으로서 대해도 괜찮긴 한데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최소한 저한테는 그건 맞진 않았다. 그래서 아 수학자로서 삶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후회 없이 말했죠. 후회 없이 왜? 난 온 힘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다른 좀 이제 직업들을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당시에 선후배 친구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수학 공부를 하면서 거의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뭐 한 거의 대략 10년이라고 할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많은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우리 국가로부터 표현이 되게 거창한데요. 뭐 이제 나라로부터 도움도 장학금도 받고 뭐 이제 아까도 말했을 때 대학원생도 장학금도 받고 이런 도움들도 받았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 학부 때 지도해 주셨던 분들 대학원생 때는 진짜 뭐 말도 할 게 없이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대한민국 수학계 이렇게 말하면 거창하긴 한데 수학이라는 이 학문에 어떤 이제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어 저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이제 그만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야 그 마음에 이제 쌓여놓은 이런 이제 뭐랄까요 부채라고 할까요 아니면 죄송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감사한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꿈틀꿈틀 거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수학을 되게 재밌고 흥미롭게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아닌 거야.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수학을 재밌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뭐 이제 사교육으로 점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수학은 문제풀이 방법을 이렇게 외우고 배우고 기억해서 푸는 거 이거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즐겁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사실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고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막 흥미를 갖고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도 수학이라는 것 혹은 이과적 사고를 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점점 그런 걸 요하고 있는 게 현재 세상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렸을 때 또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이제 받았던 감사함과 고마움을 뭐냐? 아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는데 써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수학에 좀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뭐 당장 앞에서 이제 있는 이제 입시를 이제 잘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인생에서도 좀 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수학에 대한 짜증남 화남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정말로 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해야겠다는 좀 결심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뭐가 가장 이제 행복하고 보람찰까? 생각해보니까 요구더라고 그래서 아 강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강사를 시작한 게 저의 일에 뭐랄까요? 일종의 강사 되기 전까지의 인생의 스토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인생을 걸어왔구나 해서 뭐랄까 제잘제잘 강현찬의 인생의 스토리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쉽고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후회 없이 좀 하자. 후회 없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전혀 이제 뭐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 없을 것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내용은 여기까지 딱 마무리하고요. 이제 제가 말했듯이 좀 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5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6모 9모 그 다음 수능까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이제 뭐 영상으로도 그 다음 뭐 강의로도 뭐 이제 아니면 글로도 많이 좀 이렇게 찾아뵙도록 노력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 이제 우리 공지사항 있죠? 선생님 공지사항 가보시면은요. 6모 대비해서 우리 친구들 등급별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리고 그 이하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달 동안 공부하면 좋을지 제가 이렇게 계획표를 간단하게 올려두었으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고 좀 도움을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제가 더 이제 계속 영상으로나 아니면 글로나 이제 또 여러분들 만나뵐 테니까 또 이제 만나보도록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찬 강의체었습니다. 안녕